이번에 제가 만든 메이크 서핑보드 스킨보드 입니다 2017년 12월에 만들었는데 그동안 탈 일이 없어서 놔뒀다가 오늘 시범 테스팅 라이딩을 하려고 합니다 저도 궁금하네요 이게 잘 나갈지 너도 궁금하지 저도 궁금합니다 같이 테스트 해보자 얇면 일단 용도는 스킨보드 고 재질은 하판과 에폭시 그리고 유리섬유 그렇게 마감 했어요 위에 붙여있는 이 고무패드는 인터넷 치니까 나오더라구요 사서 구매해서 붙였습니다 이렇게 뒷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뒷면은 에폭시로만 마감을 해서 나무가 다 그대로 드러납니다 지금 이 순간이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이다 정답이죠 자 일단 오늘 한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킨보드답게 핀은 2인치 짜리 작은 걸로 일단 설치했습니다 나중에 샤빕 같은 거 알려면 좀 더 핀이 크면 회전하는데 걸릴 수도 있으니까 물론 내 실력이 끝까지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오늘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이 너무 안 좋네요 시스템inge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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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